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용카드사의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가 빅테크 기업보다 최대 6배나 높은 것을 두고 양측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델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가맹점의 2%에서 최대 3.3%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신한카드 올드쇼핑과 KB카드 국화몰의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는 5에서 12%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쓰는 방대한 고객들에 대한 제휴 등 각종 부대 비용이 포함돼 우수한 서비스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도 수수료 격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 이진수 중소금융과장은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 결과부터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